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문서 23장 25절 말씀 아맨 한 번 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문서 23장 25절 말씀 아맨 부모님께서는 친구들을 낳아주신 고마운 분이시지 지금의 우리 친구를 잊게 해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노력하자 내일 또 만나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